한글자막 by 김재현 얘들아 어디 가? 치미, 우리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 치미는 간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어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지 치미는 결심했어 평소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그러면 친구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 치미는 간밤에 무서워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앞섰던 탓일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엉망이 되었어 치미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어 치미는 더 엉망이 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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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